여러분 오늘은 제가 노래한 곡 Stay With Me 지금 마스터링하러 가는 길인데요 JFS 스튜디오에서 하기로 했고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마스터링 스튜디오에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마스터링 스튜디오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, 여기 들어가 보세요 이거는 한 거고, 이건 안 한 거거든요 네 이쪽에 누르시면서 비교해서 들어가 보시면 돼요 어떠세요? 일단 베이스랑 키, 아이저 베이스랑 피아노가 좀 커가지고 좀 많이 만지면 베이스하고 피아노하고 조금 이렇게 더 커질 것 같아서 일단 보컬하고 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끄집어냈거든요 그래서 보컬도 좀 탄탄해졌을 거고 킥도 이렇게 치는 느낌이 좀 더 잘 들릴 거군요 네 Stay With Me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링이 끝났습니다 마스터링이 끝나서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송지훈 기사님께서 이제 집에 가면서 들어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